디저트를 먹으러 왔는데 너무 예쁘죠? 여기 디저트에 진심인데 이건 비엔나커피 푸딩 포토차 초콜라 블랙 티칼 이에요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항상 효과도 넣지요 이거는 제가 랩트칼 살 때 고유타예요 고유타 랩트칼 여기 아프세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저는 현재 레스트롬에 달고 있죠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비엔번호 보시면 안 돼요 남아낼 거야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짜잔 여기가 원래 웨이팅 맛집인데 돈까스 맛집이에요 계란이 있는 돈까스도 있어요 계란 다 먹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새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벤 또른 4,490원 감사합니다. 여기 여기 이렇게 슥키고 있어서 싸인다. 가족도 계속해서 대신 레시가 주머니가にな가서. 와, 복지다. 이렇게 고소스러워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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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스러워져서. 아, 나 이제 돈 없어, 이보고? 아, 나 이제 돈 없어, 이보고? 아, 나 이제 돈 없어, 이보고? 우리, 1883년부터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. 빵 냄새가... 헉! 엄마! 여기는 가라쿠 스포카레 맛집인데, 7번까지 밖에 안 맞는 것 같아요. 2시간을 기다려서 먹는 스포카레의 영어.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. 사진 어플? 네. 아하! 고마워! 서서 오는 게 아니네? 얌. 얌. 얌.